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치과보철학 교실의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놀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인공체화골유착학회와 함께 임플란트 보철물의 힙과 미스피스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피트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갭이라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서 갭을 먼저 보기 전에 우선 자연치에서 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갭이 크면 음식물이 게재되고 특히 자연치는 우식의 발생이 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갭이 크다 작다는 120마이크로미터라는 수치로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도 마지날 갭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관찰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내부에서도 갭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이중나사 구조로 되어 있는 임플란트 보철 시스템에서는 무려 5개의 구성품이 조립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갭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달리 갭이 생기는 곳이 사용되는 시스템에 따라서 다양하며 그에 따라서 미스피스의 요인이 달라지겠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따라서 인상채득 방법 선택이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서도 미스피스의 요인이 달라지겠습니다 다음으로 핏이라 무엇인지 보게 되겠습니다 핏은 잘 맞는다는 쪽의 패시브 핏과 잘 맞지 않는다는 미스피스 두 가지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면 사이에 빡빡하기 정도로써 핏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핏이 잘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인이 발생돼서 구조물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기계공학적으로 살펴보면 핏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핏은 착탈이 가능할 정도만의 작은 갭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빡빡해져서 폴스 핏이 되면은 두 면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압력 상태로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패시브 핏은 슬라이딩 핏의 어느 범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스피스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수직, 수평, 경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갭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갭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경사, 수평 미스피스 많고요 실제로 수직적인 미스피스 비율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수직적인 미스피스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현재 임플란트 보철물의 미스피스에 대한 전체적인 박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적합이 그래서 정확히 얼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1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임상적 허용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치 120 마이크로미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서 나사를 조우기 전에 갭의 크기가 얼마냐를 측정을 해서 단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갭이 0인 상태가 퍼펙트 상태이고 결론적으로는 모더레이트로 나누어진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갭은 임상적인 허용 범위에 들기가 어렵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과학적 증가가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임플란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허용되는 미스피스의 정확한 수치와 패시브 피스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컨센서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치아와 대비하면 일단 치주인대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응력이 보철, 임플란트, 뼈의 구성 요소에 직접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은 정적인 상태일 때보다도 동적 하중화에서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미스피스의 발생이 우려가 높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어렵습니다 우선 자연치보다 복잡한 구조물과 인플라이션 과정이 있고요 제작 단계별로 오차가 점점 누적되게 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조립 구조인데 구성물 각각에서 제품 표면에 공차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매칭이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프레임워크가 어느 면이든 닿는 순간에는 미세할지라도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 임플란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플린팅이 주로 시행되는데요 저작력을 여러 임플란트에 분산하고 그에 따라서 기계적 합병증과 치주적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로서 스플린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플린팅을 시행하게 되면 프레임워크의 스팬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공시에 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치해에서보다 높은 보철 정밀도를 요구하게 되지만 기존 주소수복물을 제작함에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장기적 예우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최소한 자연치에서 정밀한 보철을 제작하는 수준 이상의 정밀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명확한 갭이 관찰됩니다 구강 내에서는 갭 주변에 많은 플라그와 치음 태축이 나타납니다 갭은 임플란트 주변 염증과 세균 침착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균의 평균 크기는 2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데요 협측 치조골 소실이 심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 12번보다 22번, 22번보다는 23번에서 갭이 엄청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부 보철물의 미스피시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도한 부하가 일어났을 때 임플란트 픽스처에 파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사진에서 핵사 부위와 상부 바디 부분이 파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긴 스팬에 발을 장착하고 계십니다 6개의 픽스처의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유축됩니다 우측 부분의 파절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나사의 파절과 풀림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취학 스팬이 매우 긴 부분인데 여기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으셨고 거기에 구강 내에서 원바디 타입의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채로 프레퍼레이션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구강 내에서 프레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기공실에서 구강 외에서 밀링을 하는 것보다 평행성을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마진의 정확성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마진이 불명확함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골수염 때문에 다수의 임플란트의 발걸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을 때 가장 문제점은 이와 같이 대량의 치조골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뼈 이식이 어렵고 결국에는 가철성 보철물을 수복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강 내의 구조물의 형태가 나쁘면 가철성 수복물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 미스피스의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생리적 합병증과 기계적 합병증입니다 생리적 합병증으로는 대표적으로 골소실과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상실이 있고 기계적으로는 루즈닝 또는 파절 등이 있겠습니다 나사의 풀림은 미스피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미스피스는 앞서와 같이 너무 활겁거나 너무 빡빡하게 나타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갭이 너무 크면요 어버트먼트가 회전을 하면서 핵사의 모서리가 닳고 따라서 나사도 풀리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빡빡하면 아래쪽 그림과 같이 표면에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인 어드헷시브 웨어 또는 모서리가 깨지는 프레팅 웨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위치에 어버트먼트가 완전히 장착되지 못한 상태로 나사가 좋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빠른 나사 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카일과 테일러는 연구를 통해서 미스피스 있는 3유닛 보철물의 6개월 관찰 후에 스트레인 수치 감소를 관찰했고 일부에서는 본 어댑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한계 내의 핏을 바이올로지컬이 없애터블 핏이라고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도 모든 난 패시브 핏에서 합병증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생물학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수준의 왜곡 및 관련 스트레스가 충분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수동적인 맞춤이 꼭 맞출 필요가 있냐라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상에 이론적인 완벽한 핏을 이룰 수 없는데 미스피스의 발생 범위가 적응할 만한 정도 이하의 응력이라면 핏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적인 영향에 뚜렷한 인과관계도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상으로서 보수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좋지 않은 조건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량한 치조골 조건에서는 미스피스의 영향이 건강한 조건의 환경에서보다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런 미스피스를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거 프레셔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시소와 같은 원리로 한쪽 끝을 눌러보는 겁니다 가운데를 훌크름으로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살리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살리바가 들어갔다 나올 때 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긴 스팬에서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인스펙션은 그야말로 잘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자의 경험이 많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텍탈 센세이션은 익스플로러로 만져보는 겁니다 익스플로러의 팁은 6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작은 갭은 관찰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면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갭을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왁스나 탄성 인기제 등의 여러 가지 재료를 동원해서 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치은 하방의 갭을 관찰하기가 유리합니다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보다는 익스터널 타입 같은 경우에 측면에서 수직하게 잘 찍었을 때는 갭이 선명하게 관찰됩니다 셰필드 테스트 또는 원스크루 테스트입니다 긴 스팬의 보철물의 수직적인 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두 그림을 보시면 패시브 핏 상태입니다 좌측 나사를 먼저 조았을 때 우측이 들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마저 조아 주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두 그림은 미스피 상태입니다 왼쪽을 먼저 조으니까 우측이 들뜨게 되고요 이때 이 상태를 무시하고 우측을 나사를 마저 조아 주었을 때는 임플란트 구성물의 스트레인이 발생되고 주변의 스트레스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스크루 테스트가 임상적으로는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스크루 레지스턴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잼트는 골드 스크르에 토크를 줄 때 반 턴 이상 돌아가면 미스피 상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골드 스크르는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 나사도 수동적으로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멈추듯이 좋아져야 하며 빡빡하게 계속 돌아간다든지 마지막에 멈추는 느낌이 없다면 미스피스를 의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이것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장비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크리니컬 메소드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체물에서 세멘트 공간은 25에서 50 마이크로미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스피이 조금 있을 때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미스피이 상세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불균희란 접촉이 세멘트 재료가 메워지면서 스트레스를 분산시킬 수 있겠습니다 구강 내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기쉐이 연구에서는 나사 타입과 세멘트 타입 보철물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나사 유지형 보철물은 나사를 좋을수록 마진의 갭이 줄어들면서 대신 임플란트 주변 골에 스트레인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를 좋을 때는 최대 500 마이크로미터까지 수직적 갭이 닫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스피이 있는 나사형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나사를 억지로 조우고 나면 실제 미스피은 어느 정도 감춰지게 되면서 로츠 박스 테크닉은 골드 스탠다드한 보철 제작 방법으로써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점점 캐드캠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 물성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만드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결과물이 크게 좌우됩니다 디스토션이 생기는데 어디서 얼마나 생기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복잡한 디자인의 보철물일수록 변형은 커집니다 이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 섹션, 솔더링, 레저 웰딩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칼 등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 나사 유지형 보다는 세멘트 유지형 보철물에서 또 이 모든 주조 형태보다는 캐드캠 보철물에서 스트레인이 적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캐드캠 시스템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캐드캠 방식으로는 티타늄이나 지르코니아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 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타늄은 주로 CNC 밀링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소프트 밀링, 하드 밀링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 밀링 시에는 밀링 이후에 소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성 시에 수축이 발생을 합니다 이 소성 수축 시에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펜이 길이에 따라서도 디스토이션이 달라집니다 짧은 스팬, 긴 스팬 또는 풀 아치에 따라서 수 마이크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워크 프로는 주조 방식보다는 매뉴얼 에러가 작고 단계가 줄기 때문에 누적 오차 발생해서 유리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1, 2, 3번은 캐드캠 보철물을 제작한 것이고요 4번은 주조 보철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프가 모두 우측으로 갈수록 갭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오른쪽 부위가 나사 유지형이기 때문입니다 1번, 2번은 지르코니아 보철물이고 롱스팬, 숏스팬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갭의 수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3번은 티타늄 보철물인데요 롱스팬인데도 불구하고 2번의 지르코니아, 숏스팬 보철물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4번의 주조 수복물은 1, 2, 3번 모두보다 2, 3배의 엄청나게 큰 갭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롱스팬, 구부러진 디자인의 지르코니아 프레임워크는 소프트 머시닝 후에 소성할 때 짧고 직선적인 스팬의 프레임워크보다 변형이 심합니다 커넥션 타입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널 타입이 익스터널 타입보다 세기 형태로 만나는 점 때문에 미스피이 적습니다 피스의 정도는 테이퍼 정도와 접촉 부분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5.8도 이상이 되면 나사 풀림 저항이 낮아짐을 보고하였습니다 토크를 줄 때는 제조사 지시만큼 주셔야겠습니다 회사마다 적게는 30, 크게는 40Ncm의 지시 토크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버트먼트를 선택을 하는데요 같은 재료끼리는 표면 성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와 만나는 것보다는 핏에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프리머신드 어버트먼트는 캐스트 어버트먼트보다 적은 갭을 보여줍니다 요즘 캐드캠으로 제작하는 커섬 어버트먼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와 같이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나온 제품이 아닌 제조된 어버트먼트나 때로 호환이 되는 다른 회사의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다른 제조업체의 어버트먼트는 미스피시 관점에서 불리하겠습니다 엑스터널 타입의 경우에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세계적으로 디자인이 거의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널 타입보다 호환의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권장 사항은 연결 유지 연결형에 관계없이 가능한 경우에 오리지널 어버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어버트먼트와 캐드캠 어버트먼트 그룹 모두 나사 조임 후에 3차원적으로 세일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탁 티타늄 지대주가 캐드캠에 비해서 세일링되는 부피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타늄 어버트먼트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개별 블랭크를 사용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바 등의 연결 보철물의 경우에는 이런 왼쪽에 있는 디스크 타입의 형태를 사용하셔야겠지만 싱글이나 브릿지 등의 단순 보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리 커넥션 부위를 만들어 나온 레디 메이드 커넥션 타입의 브랭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방법은 크게 픽셔 레벨과 어버트먼트 레벨에서 인상을 뜨는 방법이 있습니다 픽셔 레벨 인상법은 정밀 인상 체득을 위한 첫 단계인데요 이것의 문제점은 인상 체득 시 인기된 오류가 마지막까지 계속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버트먼트 레벨 인상은 어버트먼트를 딜리버리 하고 나서 다시 인상을 구강내에서 체득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해서 어버트먼트 제작까지 있었던 오차는 리셋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구강내에 어버트먼트를 장착할 때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는 미스피스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제시되지는 못했습니다 미스피스 있으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가 발생됩니다 임상적인 합병증과의 연관성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또 임상적 한계 범위와 임플란트 보철물 미스피스 정의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 자연치해에서와 같은 정밀한 보철 제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임플란트를 심을지 스팬의 길이와 위치는 어떻게 할지 재료는 뭘 쓸지 인상은 어떻게 뜰지 생각을 해서 필요 없는 미스피스의 발생을 줄여야 겠습니다 주조 보철물에서 필요하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과정을 거치시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 없는 단계를 줄이는 것이 좋고 기공 과정에 정밀한 캐드캡 밀링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열심히 제작한 보철물을 정확하게 구강내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플란트 보철물의 핏과 미스피스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